자 오늘은 엑셀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 엑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이 고려할 여러가지 사항과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마다 엑셀을 잘하고 싶다는 목표는 똑같지만 얼만큼 잘하고 싶다고 하는 수준은 전부 다릅니다. 이건 실력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하는 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함수를 이용해 간단한 계산만 진행해도 충분하고 또 어떤 분은 매일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각자 알아서 공부할 일은 또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엑셀 버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먼저 엑셀을 처음 공부하시건 다시 시작하시건 여러분이 사용하는 엑셀 버전을 무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집이건 회사건 공부할 목적이건 업무에 사용하건 자기가 쓸 엑셀의 버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 버전을 확인해야 하냐?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안되요 안됩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래요 할 때 확인하는 첫번째 기준이 무슨 버전 쓰세요 입니다. 엑셀 버전을 알아야 모르는게 안되는게 생겨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엑셀 공부는 2013 이상 버전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그냥 최신 버전으로 공부를 하시던가요? 엑셀 버전을 알아야 공부의 기준이 됩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엑셀 강의 또 서점에는 수많은 엑셀 학습서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모든 버전에서 다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부분의 책 강의는 엑셀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당연히 옛날 버전과 최신 버전의 화면 구성이 다르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소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면 불편하고 불편하면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엑셀은 날이 갈수록 편해지고 좋은 기능이 많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도 책을 쓰시는 저자님들도 새로 추가되는 기능과 함수를 적극 사용하기를 추천하구요. 출시 초반에 호환성 문제로 시끌시끌한 윈도우같은 운영체제와는 달리 윈도우 10도 안정화된지는 한참 지났습니다. 엑셀은 새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거치고 안정성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최신 버전의 정품을 쓰시는 쪽을 권장합니다. 둘째, 자기 업무에 맞는 학습 스타일을 확인하세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정말 좋은 유튜브 강의도 많고 서점에 나가보면 좋은 엑셀 책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학습 욕구를 100% 만족시켜주는 책 강의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리하는 일이 전부 다르고 또 각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의와 책에 있는 내용을 비슷하게 처리할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작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데이터 작업이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자기가 필요한 기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연속성을 가지는 학습이 필요할지 아니면 단편적인 기능이 필요할지 스스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엑셀에 무슨 기능이 있지? 엑셀에 무슨 기능을 사용해야 되지? 라고 감이 안 잡히신다면 대부분 기초가 부족한 경우고 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기능을 응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초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기본 기능이건 중급 기능이건 전체적인 기본기를 다져야겠다라고 학습을 하시면 연속성을 가지는 강의나 책 학습을, 특정 기능을 응용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면 단편적인 강의나 볼로그 포스팅 등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이런저런 기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여러 사례나 용내를 찾아보고자 한다면 책과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했던 공부 혹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실력이 훌쩍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책과 강의를 한번 보고 따라하고 나면 주요한 기능들이 어디에 있다? 이럴 때는 그렇게 처리했었는데 하는 엑셀 학습의 토대가 갖춰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셋째, 함수와 단축키입니다. 먼저 함수입니다.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함수라고 합니다. 복잡한 공식을 쓰지 않아도 필요한 값을 찾아오고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 하나만 딱 입력하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후루룩 뽑히기도 하죠. 하지만 엑셀을 공부할 때 함수만 달달달 외우다 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함수를 아예 모른다고 하시면 함수를 처음 외울 때는 기본적인 함수 열댓개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함수를 외워도 그걸 어디에 쓸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사실 함수를 사용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도 저런 방식으로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쉬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제를 통해서 꼭 어디에 쓰는지 확인해보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엑셀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함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첩함수, 다중함수냐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함수는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되는 함수를 같이 공부하세요. 보통 어떤 값을 추출하는 함수, 어떤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찾아가는 함수, 또 텍스트를 다루는 텍스트 함수, 숫자를 다루는 숫자 함수, 날짜 함수, 시간 함수, 그리고 계산을 해주는 수학 함수들 이런 함수들이 각자 연계되는 방법이 있고 셀의 위치를 찾는 함수는 셀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랑 당연히 연계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것들이 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씩 배우다 보면 여러분의 머리에 그려줄 거고 함수를 한 개씩 붙여보다 보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해답이 머리에 그려질 겁니다. 다음으로 단축키입니다. 여러분이 복사 붙여넣기가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거를 외워서 하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데이터 복사 붙여넣기가 컨트롤 C, V라는 걸 알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외워진 거겠죠. 이게 외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컨트롤 C, V 따로 생각을 안 해도 손가락이 자동으로 튀어나가는 거겠죠. 엑셀은 물론 다른 프로그램의 단축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무작정 외워지는 단축키는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해보고 내 업무에 활용 가능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학습하면 충분합니다. 마우스로 3번 클릭한 기능은 단축키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단축키로 5번 이상 사용해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익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사용하다가도 다른 작업을 하면서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에 익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해서 두세 번 다시 찾아서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단축키가 익혀질 겁니다. 단축키 익히기를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엑셀 학습에서 단축키를 익히는 건 보조적인 수단이지 엑셀 학습에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깨를 한번 쭉 펴주시고 손도 한번 풀어주시고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넷째 어디까지 공부할까 입니다. 학습의 시작점이 모두 다른 것처럼 끝나는 지점도 모두 다릅니다. 누구는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도 20까지 가야 하는 반면 누구는 10에서 시작해도 15까지만 가면 됩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15까지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혹은 이직한 뒤에 어 25까지 해야 되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는 욕구입니다. 편하게 일하려면 당연히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좋겠죠.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든 처음에는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작업 반복 횟수를 줄이고 하다 보면 업무가 빨라지는 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함수나 단축키가 안 외워진다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장 함수나 엑셀의 기능 단축키를 종합적으로 전부 사용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책 강의 간단하고 짧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두꺼워지고 길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학습자에게 다양한 응용 예제를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학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공부할지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공부하면 될까요?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할 때 어 이거 브이루그업 함수로 처리했었는데 하는 번뜩임만 남아도 성공한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도 좋지만 처음부터 완벽을 목표로 공부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엑셀은 수학 문제 풀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못 푸는 문제가 있어도 땡땡하는 문제지 풀이가 아닙니다. 모르면 찾아보면 그만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엑셀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는 어느 함수까지 사용할 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0단계 어떤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초보자를 위한 엑셀 도서나 강의가 먼저 시급하게 필요하겠죠. 1단계 어떤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거는 키워드만 떠오르는 단계입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면 되겠네요. 2단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어떤 함수 혹은 기능으로 처리했는지 이름만이라도 기억이 난다.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 단계에요. 그냥 브이루그업 사용법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3단계 어떤 함수 혹은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업무 처리가 바로 가능하다.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단계입니다. 뭘 망설이시나요? 저는 1에서 3단계 모두 엑셀을 잘 쓰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3단계를 할 줄 알아도 그 범위가 널지 못하다면 3단계를 할 줄 몰라도 2단계의 범위가 높은 사람이 단편적인 업무 처리 속도는 몰라도 전체적인 업무 처리 능력은 압도적으로 유래할 겁니다. 왜냐고요? 정보가 책과 같은 자료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에 널려있으니까 2단계의 확장 한계가 느껴질 때 책 강의 등으로 3단계로 올라서도 충분합니다. 단 1단계를 필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0단계에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고 강의,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다양한 예제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인식하고 2단계의 확장 범위를 충분하게 늘리기 위한 예행 연습 단계입니다. 2단계를 계속 부딪히다 보면 3단계는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 3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학적 사고 vs 엑셀적 사고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수학적 수리 사고가 뛰어난 분들은 엑셀을 잘 다룹니다.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엑셀적 사고를 기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1, 3단계처럼 공부하라는 의미죠. 값을 뽑아낼 때는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한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함수에 필요한 인수를 어렵게 외우지 마세요. 인수 이름만 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구석은 많습니다. 계산은 엑셀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요.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식만 채우면 됩니다. 공식은 외워야 써먹지만 함수는 엑셀에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필요한 값을 그 공식의 빈칸에 하나 둘 잘 채워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엑셀 잘하는 공부 잘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엑셀 공부를 할 때 시간에 쫓겨서 너무 많은 것을 외우시기보다는 여러분 업무에 활용 가능한 부분부터 유연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엑셀 학습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